충주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가 한화봉사회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한화봉사회는 오늘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이사장 이추임식과 2022년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박재필 목사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인들을 섬긴다는 뜻의 한화봉사회는 라오스와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 나라에서 고아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세워 사회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화봉사회의 목사는 코로나19으로 불구하고 대학을 연결하여 상대방을 겪고려와서 고아원과 어린이집, 상대방을 겪고 가락한 뒤 그 과정에서 경제할 수 있으므로